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하시는 공부도 잘 되고 계시고 모의고사 보셨나요? 잘들 보셨죠? 많이 좀 쉬웠죠 중개사법은? 100점이 많이 나왔던데 보니까 우리 김포에도 100점이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사회모의고사는 제가 내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겁니다 각오를 좀 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이번 모의고사가 너무 쉽게 나와서 변별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게 내도록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가 쉬우면 기분은 좋지만 그게 본시험에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하는 걸로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진도는 테마 20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여기 맞죠? 여기 이제 계약금 등이라고 할 때 이 등자는 계약금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냐면 계약금 당연히 포함해서 뭐까지 포함합니까? 중도금, 잔금 뭐 이거 중도금, 잔금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보통 거래대금이 계약금만 있는 게 아니고 중도금, 잔금까지 다 이제 지불하게 되니까 그 모든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거를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반환하는 채무는 여기 오른쪽 그림상에서 본다면 만약에 계약이 매매 계약이 깨지게 되면 누가 누구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해야 돼요 매도가 매수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반환하는 채무를 뭐 한다라고 했냐면 이행한다고 했거든요 이행을 얘가 이행을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매도인이 그래서 이 이행하는 것을 말하자면 보장해주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 법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예치 명의자라고 부르고 얘를 영어로는 뭐라고요? 에스쿠로라고 읽어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구도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이것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목에 보면 권고제도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권고는 누가 누구를 권고한다 이런 얘기죠 계공이 매도나 매수를 권고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고한다 이렇게 권고, 이렇게 권고, 권고한다 근데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그거를 꼭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는 그냥 권고제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계공이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데 예치 명의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곱 개를 우리 예치 명의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건 이제 우리 뒷페이지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요 일곱 개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공개체전, 은보신 여기서 만약에 출자가 된다면 요게 유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따가 34회 문제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지만 요걸 주로 냅니다 그 다음에 요 예치 명의자들은 어디까지나 뭐를 빌려주는 거예요 명의를 빌려주는 거고 실제 돈은 여기서 갖고 있겠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예치 뭐가 돼요? 기관이 됩니다 예치 기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뒷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시고 예치 대상 핵심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치 대상이 되는 거는 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뭐뭐를 예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를 예치 왜냐면 잔금까지가 얘네가 선이행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등기 넘겨 받기 전에 먼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치 명의자 7개 있는데 2번에 뭐 들어가죠? 계공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5번에는 은행 들어갑니다 요거 우리 앞자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잡아볼게요 공, 개, 채, 전, 은, 보, 신 공, 개, 채, 전, 은, 보, 신 요렇게 7개를 우리 이름하여 뭐라 하죠? 예치 명의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얘네가 돈을 갖고 있나요? 아니요 얘네는 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를 빌려주는 애들 명의 이 명의를 이제 빌려주는 애들인데 돈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예치 기관 애들 얘가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예치 기관에서 실제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은 누구 돈으로 알고 있을까요? 매도인 돈, 매수인 돈 아니면 예치 명의자의 돈 당연히 얘 돈으로 알고 있겠죠 얘 명의로 맡겼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명의를 얘네한테 맡겼기 때문에 예치 기관에서는 이 돈을 명의자의 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증서가 뭐를 하기 위한 보증서냐면 선수령 등기 넘겨주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먼저 받는 이런 수령을 선수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선수령을 하기 위한 보증서는 누구한테 교부하고 그걸 받을 수 있냐면 예치 기관 아니면 예치 명의자 예치 아니 명의자에게 그래서 얘가 찾아서 주는 뭐 이런 흐름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다시 한 번 이 선수령을 위한 보증서는 예치 기관에 갖다 내면 안 되고 누구한테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하고 얘가 찾아서 주는 거죠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먼저 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돈은 누구 돈으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명의자의 돈으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개공에다가는 따로 별 하나만 해주시고 다른 개공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기관이나 단체는 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뭐 단체인데 개공 얘만 좀 신뢰가 조금 그렇잖아요 좀 약간 뭐 위험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신뢰감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니까 누가 보증을 써줘야 돼요 보증기관 우리 개공의 보증기관 3개 뭐 뭐 뭐 있어요 보험회사, 공제, 그 다음에 공탁 이런 데서 보증을 써줘야 되고 이 보증을 얼마짜리를 써야 되냐면 예치되는 금액만큼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상에서는 얼마가 예치되었었냐면 무려 100억 그럼 100억만큼을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되는데 보증을 써줘야 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테고 이 보증은 누가 비용을 부담한다 권리를 취득할 사람 권리 취득을 해야 좋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금융기관은 이제 금융기관이나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하는 자나 신탁업자 등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등자가 이제 있는 걸로 봐서는 요 예치기관은 기타 등등 다른 데 맡겨도 괜찮다 그리고 보증서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맡길 수 있어요 보증보험회사 여기서 말하는 6번의 보험회사하고 여기 2번에 말하는 보험회사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뭐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리면 여기는 뭐 우리 대표적인 보험회사 삼성생명 뭐 이런 데 있죠 삼성생명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보험회사는 우리나라에 현재 하나밖에 없어요 SGI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서울신용보증보험주식회사 이제 이거 상호 이제 바뀌었고요 요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관련한 의무는 왜 생긴다 그랬죠 개공이 뭐일 때 예치 명의자일 때 근데 이 개공이 예치 명의자 아니면 그죠 이런 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건데 개공이 예치 명의자가 된다면 이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실 건데 첫째 무슨 의무가 있어요 분리관리 누구 돈하고 누구 돈하고 섞이지 않게 그러니까 개공 돈하고 우리 그 뭐죠 그 당사자들의 돈 이거하고 섞이지 않게 그 다음에 모금지 인출금지 인출은 이제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이 있으면 인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이 있으면 인출해 줘야 되고 동이 없는 인출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보증 설정의 의무까지 있습니다 이 보증이 이 보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까 누가 낸다 그랬죠 권리를 취득할 의뢰인이 비용을 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7번 문제 37번 문제 쉬는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랑 가져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모의고사 혹시 갖고 오셨으면 좀 오세요 그럼 제가 상담을 좀 해 드릴게요 뭔 상담이냐면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계속 할 건가 아니면 때려칠 건가 이런 거 이런 상담 상담해 드릴 거니까 제가 이거 23년 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알 수 있어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합격할 건지 붙을 건지 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번에 보면 올해 34회 때 나왔던 건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랬어요 기억번의 보험회사 예치명의자 될 수 있죠 투자중개업자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리고 신탁업자 신탁업자도 예치명의자 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것도 우리 본 적 없죠 기억, 디귿 모두 고르면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득점하라고 주는 문제니까 이건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문제가 이번 34회 때 유일하게 나온 암기형 문제라고 보여져요 이거가 유일하게 암기에서 맞추는 단순한 유형의 문제였고 38 계약금 등의 반한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계공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채색을 좀 한번 잡겠습니다 주어에다가 계공에다가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1번 문학에 나와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권고하는 제도 계공이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제도예요 그렇죠? 권고 그럼 우리 권고는 하여야 하는 아니면 할 수 있는 권고하여야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단어가 문맥 쪽으로 봤을 때 계공은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여기서 이 표현이 나왔잖아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경우 이래잖아요 인정하는 주체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계공이지 계공이 봤을 때 이게 위험하다고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고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치 대상이 되는 거에는 누구? 뭐뭐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여기 잔금에다 별 한번 해주시고 잔금을 통상 뺐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하면 이것도 개정이 된 거예요 잔금까지 개정되면서 같이 들어간 거 그리고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계속 나오는데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고 4번 개공은 당사자에게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개체전에서 공짜 첫 번째 들어가는 공이니까 얘도 권고할 수 있다 없다 아니고 있다 5번 개공인 계약금 등을 장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예치를 한다고 지금 준 거예요 개공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개공의 이름으로 뭐 하면 예치하면 의무가 생긴다 의무는 이제 첫째 뭐가 있죠 분리관리 뭐 이런 분리관리의 의무 있고 두 번째는 뭐 있어요 뭐 인출금지 인출금지 맘대로 빼쓰지 마 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보증 설정의 의무 뭐 이렇게 세 가지 의무가 있고 이거는 왜 생기는 의무다 라고 그랬죠 개공이 예치 명의자이면 생기는 의무 근데 이거가 개공 입장에서 좀 막 불편하고 별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아니면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니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필균 루트로 오셔서요 금지행이로 한번 와볼게요 자 금지행이 우리 별 세 개 잡아주시고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여기 1번에 보면 개공 등에게 에다가 우리 주어에다가만 채색함으로만 해주시고요 뒷장 잠깐 넘겨보시면 금지행이가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도 있대 누구에게 그래서 금지행이는 누구랑 누구에게 적용되는 게 각각 있어요 개공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행이가 각각 있는데 우리 과목에서 탑3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결격사유 뭐 단연 중요하고 탑1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뭐예요 금지행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탑3 안에 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취 사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탑3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 세 개를 가지고 만들어내요 특히 금지행이는 사례형 문제를 낼 때 항상 된다고 사례형 뭐 갑이 을을 고용했는데 을이 뭐 소공 아니면 중계보존이고 얘가 뭐 금붐을 초과했을 때 뭐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사례형 문제를 줄 때는 항상 금지행이를 줍니다 근데 금지행이가 많기도 해요 일단 계공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이가 몇 개가 있냐면 9개가 있는데 요게 더 중요하죠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뒷장을 잠깐 넘겨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행이가 또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합이 14개나 됩니다 뭐가 금지행이가 근데 얘는 이 2항의 금지행이는 아직 우리 본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핵심만 하나 딱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거는 좀 대체적으로 중요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표지행이 자,